여기가 나와 있네요. 그리고 이런 스티커도 있고, Coloring이라고 하는 C-O-L-O-R-I-N-G인데 얘네들은 또 색칠을 그렇게 좋아하대요. 그런데 구글 이미지를 가서 영어 단어하고 Coloring으로 검색을 하면 얻는 게 거의 없어요. 그건 무슨 얘기냐. 이 나라 사람들은 영어권 사람들은 Coloring이 기본 학습이라는 뜻이죠. 그러니까 누군가 많이 올렸을 거에요. 여보, 하반 학습의 주인간은 그래서 많이 보급을 하고 있고요.